똑똑하구나 손 쇼 오 나한테 내보게 쇼 쇼 쇼 쇼 쇼 뒤로 뒤로 쇼 쇼 쇼 쇼 쇼 시 쇼 cried yle 쇼 nine Danielle seria 레이얼리 쇼 쇼 멋있다 멋있죠? 멋있다 멋있다 여기 있으면 오빠 오 잘한다 저런거랑 테니스공 같은 것도 집에 오시나요? 다음에 나올 때는 그거 갖고 나올게요 몇살이에요? 일곱살 여섯살 여섯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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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하이 놔 놔 이렇게 옳지 잘했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하이 하이 엎드리세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안 모으실 때 나 하이 놔 나 강아지 있는데 부럽지 하이 저요 하이 저요 하이 저요 손 옳지 하이 저요 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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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건강아 너 안경 다. 딸기 맛있어요? 얼마에요? 비싸요. 진짜요? 비싸면 안되는데.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너도 재밌게 먹게. 응. 좋죠? 맛있어요. 나나 얘 안경 낀 줄 알았어. 딸기 먹을까? 네. 감사합니다. 자기가 멍멍아.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안녕. 안녕. 하이 왜 이렇게 통통이 빠져있어. 하이 지금 공공원 갔다왔어. 다이어트에 handler 좀 잘라. 안녕. 굳굳굳굳